두 팀으로 나뉘어서 인천 곳곳에서 지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. 매번 이긴 팀은 매 라운드마다 엑스맨으로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이긴 팀이 엑스맨하고 상관없이 계속 근형치하고 바꾸려고 그럴걸요. 최종 판정에서 팀에 엑스맨이 없는 팀이 우승입니다. 엑스맨은 게임을 하는 와중에 제작진이 내린 특수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엑스맨이 만약에 그 특수 미션을 수행했을 때 최종 미션을 했을 때 어떤 팀의 승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엑스맨이 됩니다. 아 진짜 끝날 때까지요. 즉 엑스맨이 미션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엑스맨을 안 데리고 있는 팀이 우승합니다. 그리고 엑스맨이 특수 미션을 성공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엑스맨이 우승합니다. 그렇지 엑스맨한테도 어떤 뭔가 있어졌죠. 아 지령 받는 거 오랜만이네요. 자 우리 엑스맨 때 그대로 한 번 해볼게요. 지령 받으세요. 어 맞네요. 동훈이 형. 그때랑 변한 거는 진짜 전하기가 좋아졌네요. 네 여보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. 자 지령 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엑스맨이 아 옛날 생각나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지령 드릴게요. 네네.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진짜요? 마스마이트였습니까? 아, 네. 당신은? 엑스맨이? 자 지금 각 팀 팀 복으로 갈아입고 팀 복 색깔에 맞는 차량을 타시면 첫 번째 미션 장소가 적힌 칼리아스입니다. 그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. 도대체 엑스맨은? 엑스맨이 누굽니까? 누구야? 누구예요? 누구랑 500원. 도대체 엑스맨은 누굴까요? 나. 난 너의 엑스. 난 너의 엑스. 엑스맨 대 런딩맨. 인천문화공으로 가서 런딩맨 행수공을 찾으세요. 인천문화공. 바로 옆이잖아요. 바로 옆이야? 자 한번 뛰어봅시다. 자 어쨌든 이 안에 엑스맨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근데 사실 단연 이가 엑스맨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. 아니 아까 얼굴이. 어? 해맑해 드릴게요. 해맑해 드릴게요. 사실 우리 이런 거 잘 안 속는데. 그쵸. 너 엑스맨 진짜 맞지? 네. 맞는 거 같아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무리 해도 트레이드 안 할 거야. 그쵸? 절대 안 할 거야. 하지 마세요. 맛있게. 너희만 해도 안 할 거야. 오늘 질 거야 그냥. 우리 손이 트레이드 안 본다고 생각하시네. 아니 나는 아니니까. 일수야 일수야. 나 엑스맨 아니야. 그리고 야 나 열심히 하잖아. 생각해보니까 제일 엑스맨인 것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남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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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지. 티 안 나게 하고. 우리가 진짜. 우리 명이 너무 괜찮다니까. 저 맨날 본 거에요. 진짜로. 어떻게 해. 게리 오빠 좋아했는데. 그게 말이야. 서서 배. 좀 이따 바쁜 거예요. 어? 에이. 에이. 너무 시작부터. 야 그러니까. 우리 팀 내에서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나서 팀원을 한 명씩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지? 아니 저쪽에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? 이긴 팀이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? 이긴 팀. 게임을 해서? 이긴 팀이 내보내는 건가? 아 오늘. 게리가 이 사과 주스를 돌린 게 그거였고. 왜? 사과한다고 사과 주스. 아 그거야? 아 몰랐죠? 나 지금 먹다 보니까. 아니 왜 오늘 게리가. 아니 나한테도 사과해. 아 사과한다고 사과 주스구나. 사과한다. 그래서는 사과 주스를 돌렸구나. 매니저들과 그 분쟁이 그때. 이런 거 참 귀엽다. 귀엽다 야.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.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스네. 은혜아. 다들 친구 있어? 아니요. 그럼 이따가